통틀어서 지금 박찬희 선수 혼자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맥클린 화풀이 덩크 어느 팀에 그래도 20점 자 굉장히 많이 쫓아왔죠 뭔가 지금껏 쌓아놨던 울분이 좀 터지는 듯한 맥클린의 덩크 나옵니다 자 저 덩크 한 방에 맥클린 선수 기분이 다 풀렸을 겁니다 아 네 참아위 이번엔 박찬희 자 물이 살짝 빠졌지만 달려냅니다 차클락 5초 옆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최진수의 팔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길게 넣어줄까 맥클린이 다시 한 번 더 덩크로 마무리 22득점째 20듬 seems to beCómo 2 4 그리고 곧 1 5 5 5 5 6 5 6 5 6 6 6 6 6 6 9 7 6 10 6 9 6 9 7 5